오늘은 포토 재킷 촬영을 하는 날인데 여기는 드립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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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화 사진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집 앞에 일어났는데 보이시죠? 발코니 이런 야경을 보여 드리는 발코니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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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불러 한번 가봐 네 눈뛰기가 너무 힘들어 올라가는데 아 사진을 어딨는데 여기가 보이죠? 비가 이 비가 치고 하이패드 하이패드 여기 있는 걸로 저희를 믿고 프로모션 저희가 딱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이해요 오늘 찍은 게 새 장소가 다 베스트예요 진짜 아 왜 또 우리 아 좋다 기사님 걸로 커버 써야 되네 진짜 잘 찍어 그리고 아까 전에요 그냥 요런 것도 그냥 요런 것도 좋구나 네 좀 특이하게 그냥 하고 기존에 요런 그냥 플랫한 느낌도 좋다 좋은 스튜디오다 찍은 건 좀 어때요? 뭔가 좀 걔도 좋아 멋있어요 엔딩으로 쓰기 좋아 엔딩으로 쓰기에 약간 뭔가 디엔드 할 때 약간 이게 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걸어 들어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채도를 올려서 얘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진이 자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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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액션 한번 더 할게요 액션 어 진짜 다 좋아 1846년도 아 2004년도 건가 추첨을 통해 행운의 한 분에게 공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LA의 기운이 적게 됐는데,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 발랐어. 그래. 선크림 너무 안다. 거친합니다. 불안해 죽겠어, 지금. 선크림 발랐어보니, 정한이까지 말하는구나. 제 관심을 부터에 그거는 추천인 것 같다. 연결 도착하자면 그 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니, 저희도 저기서 흐흐흐흐 으흥 하하 아시 흥 여기가 해 여기가 햇빛이요 여기가 햇빛이요 저기 햇빛이요 화면을 하셨어? 네 그러셨어? 네 잘했다 이미지 검은 이미지 검은 고춧가루 여기가 지금 L.A. 해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또 손잡고 가면 돼. 네, 보러 가세요. 네, 보러 가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러나 오늘은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찍고 있어? 여러분 여기가 바로 LA 다저스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경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기시죠. 같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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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즐기시길 바랍니다.